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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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장고에 놓는거 다섯개가 지금 두달인가 된거 있을걸 보려오 배고파 비교 세뇌 게장 이치 계장 이치하실 때 뒤에다가 살짝 더 붙을 때 어서와요 두개 붙이면 나 갑자기 없는데 시장 한 바퀴 돌수 있어요 맛있어 안 하세요 확실하게 말해 두 개야? 확실히 두 개? 정말로 두 개? 네 개 먹어야 돼요? 아직도 자리 다 꾼 걸 몰라서 자꾸 헤매니까 줄을 안 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거기는 뒤에다 영 더 붙였어 안 붙였어 믿어도 돼? 응? 그거 거짓말 같은 데 없지? 이거 좀 보여드릴까? 응 나도 말만 해봤어 ㅋㅋㅋㅋ 잠시 후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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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나의 대기자들 이걸로 고춧가루 이걸로는 많이 되어있어서 한 6개월 정도는 가더라고요 아니, 정년퇴직하고 소일거리 안 나는 사람이 농사꾼이 되어버리지 요리 앉으세요 무먹도 조금 더 해줄까? 아니요 넌 더 해드려요? 이게 왜 똥뼈 안 뺐냐고 여기가 빠져야지 앞치마 벗으면 완전히 배불뚝이야 앞치마가 참 유형해 가려놓고 천천히 거기가 중분이셨죠? 중분이 먼저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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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